안녕하세요 레고매니아입니다 자 벌써 8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벌써 오늘은 이벤트 당첨자 발표 날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8월 이벤트 선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었어요 76104 헐크버스터 스매쉬업과 76124 워머신 버스터였습니다 이 두 개 제품을 한꺼번에 드리는 이벤트였습니다 당첨자 바로 발표하도록 할게요 형빈님 축하드립니다 밑에 이메일 주소와 닉네임 나가고 있죠 아마 이메일이 갈 거예요 그럼 그거에 답장 주시면 제가 월요일날 선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 안 되신 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형빈님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구독을 해주셨는데 이제야 선물 받으신 거니까 여러분들도 꾸준히 하시다 보면 꼭 선물 받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9월 이벤트 선물 어떤 게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볼까요? 76125 암어룸 제품을 한 번 더 준비해 봤습니다 예전에 이벤트에서 한 번 했었죠 이벤트를 했었는데 이게 워낙에 인기가 좋다 보니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또 해주시면 안 되나요? 라고 그래서 제가 해외 구매를 했어요 해외 구매를 해서 박스 상태가 살짝 구겨졌는데 꼭 조립하실 분만 이벤트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벤트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레고매니아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 구독 중이신 분들은 그냥 냅두시면 되고요 이번에 새롭게 이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을 먼저 눌러 주시고요 두 번째 본인 계정에 구독 정보를 공개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할 때 구독 중이신지 확인이 돼야지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구독 정보 공개 꼭 해 주시고요 세 번째 이 이벤트 영상에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 주시면 됩니다 요즘 들어서 이메일 주소 남기시면 댓글이 사라지는 현상이 유튜브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이버 닷컴 이라고 치면 한글로 네이버 뭐 점 컴 이렇게 치시던가 아니면 닷컴 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그 없어지는 현상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네 번째 이 영상 이후로 올라오는 9월 한 달 동안의 레고매니아 채널 영상에 좋아요 눌러 주시고 댓글 남겨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첨자 발표는 매월 마지막 주 마지막 영상에서 하니까요 네 꼭 잊지 말고 확인해 주시고요 9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께 좋은 레고 제품들 많이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게 그리고 또 좋은 레고 소식들 많이 전해 드릴 수 있게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 9월의 시작도 힘차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